저희 충중시 태권단은 우리나라의 국가무용문화재 제76으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 인류무용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술인 태권을 올바르게 전승보급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충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창단하게 된 단체입니다.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태권 공연과 시범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태권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아무쪼록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공연 잘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 그리고 충주시 태권단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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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